음악 벌써 10월의 마지막 월요일입니다. 주말부터 이어진 가을비는 월요일 새벽엔 그치겠고요. 전해상에 내려졌던 특보도 대부분 해제되겠습니다. 다만 일요일 기상청 기준 동해상과 제주 먼바다에 내려진 풍랑주의보는 월요일에 차츰 해제되겠고요. 일부 남해안과 서해상, 제주 앞바다에는 풍랑예비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월요일도 강한 바람에 대비 잘하셔야겠습니다. 먼저 물대정보입니다. 대조기가 끝난 월요일은 음력 9월 21일인데요. 점차 조차는 작아지고 물살을 새기도 약해지겠습니다. 이어서 고조정보 알아보겠습니다. 남해안 목포는 17시 37분 453cm, 서해안 평택은 19시 36분 884cm의 고조를 보이겠습니다. 특히 제주 성산포가 고조정보 주의 단계에 들겠는데요. 침수 대비에 각별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구시 기준 파고와 수온정보입니다. 서해상이 최고 1.6m, 남해안이 0.9m가 예상되고요. 풍랑특보가 내려져 있는 제주와 동해상은 각각 1.7m와 2.3m가 예상됩니다. 강한 바람과 높은 물결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또 수온은 작년 이맘때와 비교했을 때 비슷하거나 높겠습니다. 이어서 조르정보입니다. 천수만은 15시 39분 북쪽으로 흐르겠는데요. 3.4노트의 세기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항만해양지수입니다. 대산항 알아볼텐데요. 가까운 바다는 관심단계를 보이며 안정적이지만 외해로 갈수록 경계단계를 보이겠습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항행통보 정보입니다. 서해안 군산항 부근에서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수로측량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입출항하는 선박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주간해수면 전망입니다. 10월 마지막 주는 저 내역에서 해수면이 전년 대비 2.6cm 높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0.2cm의 큰 차이가 없는 동해를 제외한 모든 해역이 4cm 내외의 상승을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내일의 바다정보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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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